어더씨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이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From band S aka 어더 자 귀를 비켜주시면 어더씨가 나오는데 좀 더 더 비는겠죠? 이쪽에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배틀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From Dog Fam 백기 자 두 분이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좌의 두 번째 아이템 오더 브러스의 패키지 갑시다!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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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局 먼저 보수요. 오도 스타일링 오도 스타일링 Juicy Japanese Six music is proud Speaking or their religion is hot ALL RIGHT ORDO COUNT DOWN THREE TOO ONE OKAYHerica 배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Becky 그리고 Ordo 형의 leur에게 박수라고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ALRAIGHT 두 분 가운데 과연 심사연의 선택을 받고 내일 있을 8강들에서 Deep K를 만나기를 한 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지에스, 카운트다운, 3, 2, 1 오케이! 5등 버스 퀀타 파이널! 배틀 게스트로 참여해주신 우리 베이킹에게도 박수가 다시 한 번 필요합니다